영화의 시작은 뉴스를 통해 데이빗 게일 교수의 사형 집행 연기가 기각되었다는 보도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철학 교수였던 게일은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데스워치의 회원이었는데 데스워치 회원이자 오랜 친구였던 콘스탄스를 강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오일 업둔 게일은 잡지 여기자인 비치 블룸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블룸은 인턴 기자인 잭과 함께 데이빗을 만나러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잠시 뒤 면회장에서 데이빗의 변호사와 사형수 데이빗 게일을 마주하게 되죠. 사형수로서의 자신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들어달라는 게일은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여학생의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성적이 조조했던 학생 벨리는 낙제를 면하기 위해 게일에게 무엇이든 하겠다며 추파를 던지는데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게일 그날 저녁 대학 파티에 참석한 게일은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벨리는 또 와있었죠. 파티장까지 따라온 벨리는 다시 한번 게일을 유혹하고 결국 남자였던 게일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다음날 게일은 오랜 친구이자 사형 폐지 단체의 동료 콘스탄스를 만나고 안관에 집중하지 못하던 게일이 어젯밤 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잠시 뒤 경찰이 게일을 찾아오고 벨리는 속복행한 혐의로 기소되게 됐는데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게일이 저질렀다는 범죄 현장을 찾아간 두 기자 그곳은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상태였죠. 휴게소에 들린 블룸은 정체 모를 누군가 이행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이스라엘은 정체 모를 수단으로 변질되었죠. 게일의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제자를 성폭행한 교수로 낙인치킨 게일은 학교에서도 잘리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게일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지만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친구인 콘스탄스의 도움으로 게일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데스워치 사무실을 찾은 그날 데스워치에서 자신을 꺼려한다는 사실에 게일은 또다시 상처받게 되죠 하지만 방황하던 게일은 다시 한번 콘스탄스를 찾아오고 하지만 그때 갑자기 쓰러져버린 콘스탄스 의사는 그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 블룸은 자신이 묻고 있는 숙소에 누군가 들어왔음을 알게 되고 정체모를 누군가 블룸 앞으로 테이프를 두고 갔죠 충격적이게도 비디오 속에선 콘스탄스의 마지막 순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날 블룸은 콘스탄스의 죽음이 게일과 사형 폐지 운동가들을 향한 음모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테이프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의문의 남자 블룸은 테이프를 가져다 준 다른 영의자가 있을 거라 의혹을 제기하는데 하지만 무능한 변호사 벨류는 게일의 무죄를 입증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밖을 나서던 블룸은 미행하던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잭에게 미행을 시킨 뒤 블룸은 교도소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남자를 미행하던 잭은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마는데 게일로부터 그 남자가 데스워치 간부인 더스티라는 남자라는 사실을 듣게 된 블룸 그는 콘스탄스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과거 법정에서 게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블룸에게 알려주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콘스탄스 그녀는 지난 삶을 회상하며 즐기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죠 서로는 그렇게 따뜻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게일은 일찍부터 그녀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고 그 사이 더스티가 콘스탄스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 이후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녀의 몸에서 게일의 DNA가 나와 게일이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었죠 let's go go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는 블룸 그리고 어느덧 게일의 사형집행 당일 블룸은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보고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리곤 당시 상황을 재현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22 seconds 22 seconds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콘스탄스는 사형 폐지가 실현될 수 있게 억울한 사형술을 만들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녀와 가까웠던 더스티가 영상을 찍고 원본 테이프를 가지고 있을 거라 말하는 블룸 원본 테이프를 찾기 위해 잭이 더스티를 유인하고 그 사이 블룸은 테이프를 찾으러 더스티 집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게일의 사형 집행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스티의 집에 몰래 들어간 블룸은 게일의 무고를 밝힐 테이프를 미친듯이 찾기 시작하죠 영상 속에선 블룸의 추리대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고 잠시 뒤 그녀가 숨을 거두게 되자 나타나는 더스티 이때 잭이 블룸을 찾아오고 도망치는 두 사람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더스티 블룸은 테이프를 제출하기 위해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데 하지만 이동 중 하필이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게일의 사형을 막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필이면 게일의 사형 집행 이후 블룸에 의해 공개된 원본 영상 때문에 옴나라가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뒤늦게 모두가 나서서 죽음을 방조한 더스티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용문인지 게일의 변호사였던 블룸은 더스티를 만나 게일의 인터뷰 대가로 받은 돈가방을 건네고 그의 도피를 돕고 있었죠 그리고 더스티는 스페인으로 가 게일의 전부인에게 돈가방을 전달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가방 속에는 이전에 게일이 벨린에게 받았다던 엽서도 함께 들어있었죠 그리고 한편 블룸에게도 벨류가 보낸 소포가 도착하는데 벨류에게 받은 테이프를 보게 된 블룸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충격적이게도 사실 게일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콘스탄스 더스티와 사형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 했던 게일의 자작극이었음을 의미하며 영화 데이비드 게일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생일에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버질 올드만 까칠하고 깡깡한 성격을 가진 그의 직업은 바로 최고가 미술품을 낙찰시키는 세기의 경매사이자 미술품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감정사이기도 하죠 일을 할 땐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성격 탓에 그의 곁엔 친구이자 동업자인 빌리 한 명 뿐이었죠 헐값에 나온 그림들을 올드만을 위해 대리구매해주고 있는 빌리 그렇게 구매한 가치 있는 그림들은 올드만의 비밀 공간으로 옮겨지게 되고 한평생을 여자 자화성만 수집해온 그는 매일 이곳에 앉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부터 클레어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감정의례를 해왔고 정식의례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와 가구들을 감정해달라는 요구에 거절해왔던 올드만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그녀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하지만 의뢰인 클레어는 봄이 좋지 않아 부재중이었고 결국 올드만 혼자서만 집을 둘러보게 되는데 저택에는 엄청난 양의 가구들과 오래된 골동품들이 놓여있었죠 클레어에게 호기심이 생긴 올드만은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관리인 그렇게 계속 집을 둘러보던 중 지하실에서 바닥에 놓여진 톱니바퀴를 발견하고 그걸 몰래 주머니에 넣는 올드만 그렇게 가져 나온 고처를 가지고 기계 전문가인 로버트를 만나러 오는데 흔한 고처린 줄만 알았던 톱니바퀴는 18세기에 만들어진 로봇의 부품이었고 그 부품들을 모아 복원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게 클레어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감정하기 시작한 올드만 하지만 어째서인지 클레어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에 화가 난 올드만은 모든 작업을 멈출 거라 이야기하는데 클레어와 전화로 실랑이 중이던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똑같은 소리에 그녀가 집에 있다는 걸 눈치챈 올드만 그렇게 다시 클레어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벽 너머로 클레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광장 공포증 때문이었고 지난 12년 동안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올드만은 부품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었고 관리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올드만이 열쇠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클레어는 올드만에게 신비롭게 다가왔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에 대한 궁궁증이 커져만 가고 있을 때 올드만은 훼손 안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클레어에 대한 궁궁증을 참지 못했던 올드만은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게 되고 처음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된 올드만은 클레어의 아름다운 외모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한평생 여자 경험이 없었던 올드만은 로보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고 로보트의 조언에 따라 꽃을 사들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올드만이 적은 계약서의 금액이 납득되지 않았던 클레어는 언성을 높이게 되고 올드만 또 감정이 격해지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클레어에게 먼저 걸려온 전화로 서로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지만 클레어가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올드만은 또 한 번 숨어서 그녀를 훔쳐보기로 하는데 Who was there? Get out! No, please, get out! Get out! Get out! Oh, please, leave me out! Get out! 그렇게 클레어는 화가 단단히 나게 되고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클레어가 나와 올드만을 불러세우게 되죠 클레어가 용기내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두 사람은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광장 공포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 올드만은 다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로버트를 식사자리에 몰래 불러 자신의 문제점을 봐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로버트의 여자친구가 올드만을 찾아오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그녀는 로버트를 조심하라며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를 마주보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고 클레어는 올드만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보여줌과 동시에 두 사람의 애정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었죠 그녀의 사랑을 확인한 올드만은 로버트를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로봇을 꼭 복원하고 싶었던 올드만은 그에게 다시 작업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혼을 준비하던 올드만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클레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정신없이 클레어를 찾아다니던 올드만은 중요한 겸해가 있던 것도 까먹게 되고 처음으로 덤벙대는 올드만의 모습에 친구 빌리도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 출품작가 설명을 혼돈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계속 클레어의 행방을 찾던 올드만은 돌고 돌아 로버트를 의심하게 되는데 친구 빌리의 말에도 끝까지 클레어를 믿었던 올드만은 마지막으로 클레어의 집 다락방으로 향하게 되고 다행히 그곳에서 혼자서 울고 있는 클레어를 발견하게 되죠 넋이 나간 듯한 그녀를 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올드만 그렇게 올드만은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클레어를 만나러 가던 길에 정체모를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모습을 클레어도 목격하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올드만을 구하기 위해 클레어는 15년 만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클레어와 올드만은 함께 동고도 시작하게 되고 매일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올드만은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 공간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올드만이 평생을 모은 그림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클레어 그리고 드디어 클레어의 집에 있던 물건들의 카탈로그가 나오게 되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지만 그녀를 위해 망설임 없이 찢어버리고 동시에 뉴욕에서 열리는 경매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하죠 그렇게 올드만의 마지막 경매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퇴하게 되죠 그렇게 올드만은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클레어는 보이지 않고 로버트와 함께 외출했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올드만은 빌리가 보내준 그림을 가지고 비밀 공간으로 향하는데 그렇게 올드만은 평생을 모아온 그림을 한순간에 도둑맞게 되고 곧장 클레어의 집을 찾아가 보지만 그녀는 이미 로버트와 사라져버린 뒤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레어의 집 앞 카페를 찾아간 올드만 그곳에서 클레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일들은 빌리와 로버트, 클레어 셋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들이었고 올드만은 이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 앞을 찾아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클레어의 말에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올드만은 클레어가 어릴 적 가장 행복했다던 프랑스의 한 식당으로 가 기약 없는 클레어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영화는 악을 내리게 됩니다 7년 전 병원 하재로 인해 생후 10일이 된 딸을 보내고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리지 그녀는 오늘 별거 중인 남편과 아들 토마스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딸의 죽음 이후 일과 가족 그리고 자신마저도 돌보지 않고 살았던 리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양육권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롤라라는 아이를 보게 되는데 아이를 보더니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는 리지 아들 친구 제레미의 여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리지는 다음날 롤라의 학교까지 찾아가는데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아이를 지켜보는 중 롤라의 엄마 클레어가 나타나고 롤라의 집까지 몰래 따라가 현재 집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들 토마스와 함께 클레어의 집을 찾은 리지 그렇게 집을 보러 온 척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화장실에서 한숨 한 분 쉬고 롤라가 있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곳은 아주 아주 좋은 돼요 Stefania 시간은 활용할 수 있을 때 롤라의 집을 잊을 수 있는지 otsu표가Е세 아, 일찍 오, 넌stellen 그는 너희들과 같이找 Sophie 어쩔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 뒤 클레어 가족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왔습니다 리지는 미안하다며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봐준다고 말을 하는데 토마스의 말로 인해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을 들키게 되죠 그리고 클레어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리고 얼마 뒤 롤라의 발레 학원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롤라의 발레 학원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공연 중 롤라가 계속 옆을 보자 클레어는 불안한 느낌을 받는데 롤라의 공연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는 리지 롤라의 발레 학원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클레어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리지를 찾아오는데 롤라의 발레 학원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롤라의 발레 학원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I'm pretty sure she's my daughter. You can't deny that she looks like me. What brings you to that conclusion? I just feel it. But Lola is my daughter. I don't know about that hospital and I don't know about any fire. Lola was born at Landry Maternity. I think you need therapy. And you need to stay away from my family. I think we should call the police. Look, the point is there's no law against being crazy. I need you to hear me. She is stalking our family. Looking through our front gate when we've got a for sales up out there is not stalking. 그로부터 며칠 뒤, Lola의 생일 파티에 리지가 몰래 들어와 있었죠. 한편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클레어는 뒤늦게 리지가 왔다는 걸 알게 되고 And Lola went for a walk with your friend. What? She seems really nice. Listen, I'm coming, okay? I can't believe you let her go on a walk with her. Do you love your mommy? She loves you too. Do you know what this is? When the baby is in his mommy's womb, all the answers to all the mysteries in the whole world. And just before it's born, an angel places its finger on the baby's mouth. And the child forgets everything. All the answers are in us. But we have to be very quiet. And very still to remember them. Do you remember me? Hi, where is she? Uh, she... Oh, there she is. Hi. Hi. I went on a boat ride with Lizzie. What did she talk about? Angels. Did she, um... Did she touch you with all? You sure? I can't. 집으로 돌아온 Lizzie는 예고에 없던 심리 상담사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Hello Lizzie. What are you doing here? The school called me. Lizzie는 Lola를 만나느라 아들의 하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You know things have to change. Work emergency. There's always an excuse, Lizzie. 하지만 가족 그 누구도 Lizzie를 이해하지 못하고 We want to support your healing process. Oh God. We'll come with the benefit of another impatient program. 그제서야 Lizzie는 Lola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I happen to meet this. I don't know for sure yet. She's dead. No, you don't know that. You gotta stop living with a ghost. She's not coming back. Accept it. If I can feel it, I'm her mother.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자리를 떠버리는 Lizzie. Near message. What did you think you were doing at the river park today? Taking our daughter out on a boat. If you come near my family again, I promise you. We're getting the police involved. I'm gonna go to Cali's house. In the meantime, Claire's house I'm having a party at the beach. At the moment, At the moment, I'm having to leave. If you're going to take it alone, Lizzie is coming to Cali's house again. She's coming to the bathroom. You're looking for the bathroom? It's just for there. Thanks. 고맙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You need to leave my house. I'll pay for a DNA test. It's the only way. I want my daughter back. Get out. You need to get the fuck off my property before I call the police. Was that her? Hi guys. Hi guys. Hi. ... Clare's house to the person. ... ... ... ... ... ... ... ... 곧바로 롤라의 방으로 향하는데 한편 클레어는 뒤늦게 경보기를 작동하게 되고 그때 다음날 리지는 DNA 검사를 위해 롤라의 비포터 챙깁니다 너무 바랍니다 그렇게 클레어의 솔직한 고백으로 룰라는 리즈의 딸인 게 증명이 되었고 7년 만에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롤라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4년 만에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롤라